안녕하세요 미트마스터 임치호입니다 자 오늘은 뒷다리 정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차례 순서대로 발굴한 순서대로 정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대분할 쪽에서 우둔 인데요 여기서는 뒷사태, 뭉치사태, 그리고 홍두깨살, 우둔살이 나오겠습니다 자 먼저 뒷사태, 뒷사태는 여기 뭐 크게 보이는 떡지방 자체가 있는데 여기를 살짝 걷어 줍니다 물론 고국 기술자들은 한 번에 보고 이 근막이나 이런 부분을 다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여기 떡지방을 살짝 분리해서 경계면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떡지방을 제거하고 나면 자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왼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손으로 뒷사태살을 잡아당기면서 근막을 찾아줍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근막을 해서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자 이때 중요한 칼을 이런 식으로 소심하게 쓰시면 안 돼요 칼날 면을 전체를 다 사용해서 칼을 써야지만 고기가 쉽게 쉽게 떨어집니다 자 보시죠? 전체로 전체로 해서 뒷사태를 분리합니다 자 다음 우둔살과 홍두깨살을 분리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근막이 분할된 부분이 보이지만 또 우리 또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여기 있는 떡지방을 살짝 걷어내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왼손으로 홍두깨살을 확실하게 옆으로 제끼면서 근막에다가 칼을 대시면 자 보이시죠? 정확하게 홍두깨살을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소분할 뒷사태 홍두깨살 우둔살이 나옵니다 자 먼저 소분할이 되는 우둔살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고기를 자꾸 뒤집어서 왔다가 갔다 하면서 손질을 하는 것보다는 한쪽면을 완벽하게 끝내고 다른 면으로 넘어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 먼저 자 이 상태 드라이에이징이나 내지는 고기를 냉장상태에서 공기를 접촉시키면서 숙성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숙성을 하시면 제일 좋구요 그리고 다음에 진공포장을 해서 이제 우리 습식 숙성이라 그러죠 진공상태에서 하시려면 확실히 지방을 걷어낸 다음에 숙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큰 떡지방 아무래도 이런 살 부분에 칼이 많이 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변현상이 금방 되고 고기 표면이 색깔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 쪽에는 칼이 많이 닿지 않도록 떡지방 쪽을 할 때 이때 떡지방 자체도 자 지금 보시죠? 칼을 전체를 다 써야 됩니다 칼을 다 써서 앞쪽에 있는 지방을 확실하게 걷어주고 지방은 어떤 육가공이나 아니면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서 과도하게 제거가 될 수도 있구요 조금 덜 제거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차피 2차 판매를 마지막 최종 판매를 할 때 다시 한번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손질을 하기 때문에 한 요정도 떡지방이 없는 정도만 남겨놓고 손질을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 한쪽 면을 끝내놓구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돌립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떡지방이 떡지방만을 보이는 떡지방만을 전부 다 손질해서 제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칼을 다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식으로 칼을 확실하게 많이 써줘야지만 손질도 편하고 나중에 많은 작업을 하고 나서도 무리가 없습니다 어디에요? 손목에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힘을 안 드리게끔 처음 초보자분들이 칼을 잡으실 때 칼 날쪽이 저는 지금 제가 딱 당기기만 해도 살은 안 붓고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느정도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는데 초보분들은 모르실 경우는 어느정도 이렇게 잡을 손잡이라고 하죠 손잡이를 놓고 나서 살을 보면서 내리시는게 간량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자 내가 손질을 할 때는 몸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보다 손질하는 쪽을 손질하기 편한 쪽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겨서 손질을 해야만 좀 더 손쉽게 그리고 자세도 불편하지 않게 손질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간혹 이제 이런 힘줄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지방은 제거한 상태에서 힘줄만 따로 모아둡니다 자 이제 대략 이제 위쪽 부분이 손질이 끝난 후에는 자 묻은살 위쪽에 보면은 요 끝부분 이 부분들이 힘줄이 있습니다 밑에 이 부분들은 힘줄 포함해서 살이 안 붙게끔 해서 최대한 걷어 줍니다 자 하트 모양 끝쪽입니다 자 이런 힘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육가공개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 우둔 덧살을 자 여기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이 우둔 덧살을 포함해서 유통이 됩니다 요즘에 우둔살을 육회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우둔살 우둔 덧살 부분들은 육회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질감이 식감이 질기기 때문에 자 거둬줍니다 네 육가공개사는 근데 요렇게 나갑니다 우둔살이요 근데 좀 더 식감이 좀 좋은 육회를 쓰기 위해서는 이 덧살을 분리합니다 자 이 덧살의 사용 용도는 이렇게 지방을 붙여서 이제 보통 요즘 떡갈비들 많이 하시죠 떡갈비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타고 가서 이제 이쪽 한번 경계면을 그래서 끊어서 우둔 덧살 부분 자 이 부분들은 떡갈비 내지는 다짐육 소다짐육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질됐던 부분에서 조금 더 하실 부분들은 자 요렇게 덧살을 걷어낸 부분들만 조금 더 손질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우둔살 자체를 육회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 우둔살에서도 이쪽에 좀 그 막을 통해서 좀 거칠게 이쪽에 힘줄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눈으로 이제 직접 우둔을 보시면은 이렇게 힘줄이 많은 부분들은 육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보다는 이 부분들은 육회로 사용을 하시고 요 앞에 뾰족한 보면은 내려오시다가 납작한 부분인데 이쪽은 육사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둔살 정형입니다 자 다음에는 홍두깨살 정형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렇게 손질하기 큰 클 건 없구요 단 떡지방이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바늘 놓고 아래쪽 그 다음에 바늘 놓고 위쪽으로 손질하면 좋습니다 자 넓게 떡지방이 처음부터 우리 초보자분들은 한 번에 모르시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걷어보며 살이 나올 때까지는 경계면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이 나오면 그 살 면적을 보고 자 칼을 어떻게 해요 전체를 쓰면서 잡아당기듯이 잡아당기듯이 손질합니다 자 반대편도 자 칼을 바깥쪽으로 넣는 것 보다는 안쪽으로 당겨야지 왜냐면은 저희가 쓰는 칼이나 팔의 힘 자체가 이쪽으로 운동 방향이 안쪽으로 당기는 부분이 굉장히 다루기 쉽기 때문에 좀 안쪽으로 당기는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죠 칼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손목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칼의 칼 면적을 다 썼을 때 이렇게 편하게 손질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또 위쪽에서 잡은 부분들 자 지금 지금 하는 장면은 제가 칼을 놓고 칼을 5도 정도 5도에서 10도 정도만 놓고 당기면은 웬만해서는 살이 이렇게 안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칼을 5도 정도를 이렇게 살이 닿는게 아니라 살을 쓸듯이 살을 쓸듯이 이렇게 당겨줍니다 보통 이제 요정도 손질을 해 주고요 단 육회를 할 때는 이런 힘줄 겉에 있는 막에 힘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잘 사용하지 않겠다면 이런 부분은 칼을 넣어서 요건 반대로 바깥쪽으로 살짝 밀듯이 해서 당겨서 살이 안 붙게끔 해서 손질을 하면 육회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홍두께 주사유 용도는 육회도 가능하구요 육사시미 내지는 요즘에 육전용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육프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만큼 양도 적고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대처하는 부분들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우둔살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두깻살 정형입니다 자 다음은 뒷사태 정형입니다 뒷사태도 마찬가지 한쪽 부분을 완전히 마무리해서 정형을 해 주시고 반대편으로 넘어 가시는데요 뒷사태에서는 자 우리가 스지라고 하는 힘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큰 힘줄을 제거해 주시는데요 먼저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자 떡지방을 제거를 합니다 자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한쪽에 위에서부터 고기를 쓸어 내려옵니다 쓸어 내려와서 떡지방 부분만 확실하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이쪽 끝나고 나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있는 떡지방도 확실히 제거를 합니다 이쪽 이쪽 발목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손질한 손질한 다음 자 반대편으로 고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떡지방을 손질한 후에 힘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힘줄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힘줄을 또 떼어서 두번 손질하게 되면 시간도 더 오래걸리구요 작업도 좀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떡지방을 제거한 후에 힘줄을 손질해 주는게 잘라주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부분 여기 힘줄에 있는 이런 떡지방이나 또 지저분한 잔여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 확실히 떼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떡지방 있죠 요런 지방 요런건 힘줄입니다 떡지방을 확실히 확실히 제거하고 여기서도 떡지방을 확실히 제거하고 여기서도 떡지방을 확실히 제거하고 여기서도 떡지방을 확실히 제거하면 힘줄을 잘라야 될 때가 나옵니다 자 위쪽에 아까 대태골 쪽에서 나온 힘줄 제거하구요 그 다음에 같이 연결된 부분에 힘줄도 큰 힘줄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힘줄 제거하시고 떡지방에 안에 있으면 살짝 걷어내줍니다 자 그리고 돌려서 아까 발목 쪽에 있었던 큰 힘줄 제거 이쪽도 제거 여기도 제거 그리고 요 뒤쪽에서도 보이는 힘줄 자 여기는 사퇴를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큰 힘줄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이쪽에 붙어있는 힘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구요 자 보통은 요렇게 해서 납품을 하는데 굳이 또 나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뭉치사태와 뒷사태로 또 구분을 합니다 뒷사태와 뭉치사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식욕처리기능사 시험에서 나오는 아롱사태 라는게 있는데요 자 그게 보면 자 여기 요렇게 이걸 빼셔갖고 파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해요 자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자 이 뭉치사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롱사태가 우리가 보통 아롱사태 라고 하면은 이 아롱아롱 젖다고 했고 아롱사태 라고 하는데 특히 아롱사태 라고 얘기하는 부분 앞다리 쪽에 아롱사태가 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사태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막을 찾아서 자 이렇게 손으로 떼어도 막이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돼지 아롱사태 떼는 거랑 똑같은데요 자 요렇게 어떤 업체들은 이 아롱사태만 해서 비싸게 조금 파는데 우리가 쉽게 혹시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롱사태가 여기를 얘기합니다 단면적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을 걷어내고 사태 육사시미로 먹으면 이 부분도 약간 감칠맛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굳이 이게 양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걸 보시는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체적인 사태를 갖고 요렇게 해서 조금 고급화 시켜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만 너무 맛을 들이다 보면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심도 마찬가지로 한쪽 면을 전부 다 끝내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좋은데 이런거 같은 경우는 뒤쪽부터 해 오는게 제일 편합니다 뒤쪽에 이렇게 한 중간으로 한 번에 다 넥스로 내려오기 힘들면 뒤쪽을 한 중간 중 위쪽부터 여기 막은 최대한 건들지 않습니다 왜? 막을 건드려서 하게 되면 안심살이 다치기 때문에 떡지방만 확실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떡지 우리가 말하는 떡지방이라고 하면은 자 이런식으로 딱딱한 느낌이 나는 분들 제가 떡지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막을 살려놓고 일단 떡지방을 제거한 후에 막을 제거해서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을 되끼면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안 떨어지는 부터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기는 제가 작업하기 편한 쪽으로 항상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칼을 이렇게 해서 편한데 이쪽으로 몸이 일로 가게 되면 되게 힘들겠죠 항상 고기를 편하게 고기를 돌립니다 여기도 안심이 좀 사실 저도 제일 손질하기 싫은 부위 중에 하나인데 군데군데 사이사이에 많이 기름이 들어가 있어서 손이 여러 번 가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위쪽에 약간 덮어져 있는 살을 떼어서 같이 붙이는 경우도 있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안쪽에서 최대한 안심은 금액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안쪽에 살을 확실하게 파 파 줍니다 hö 그래서 요즘에 안심은 스테이크 스테이크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가장 컴플레인이 많은 거죠 안심 머리 쪽에 여기 들어가 있네 이 힘줄을 좀 확실하게 손질을 해 줘야지 업체들 쪽에서는 뭐 특히 특히 육가공에서는 안심에 있는 이 힘줄을 제거를 안 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 업장에서 하시는 분은 이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걷어 줘야지 힘줄이 씹혀서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이제 가서 이 안쪽에 파고 있는 이 힘줄 있죠? 얘를 확실하게 손질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조금 아끼려다가 이 컴플레인은 힘줄 안 씹히는 컴플레인이 나오면 오히려 더 난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힘줄을 확실하게 걷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힘줄은 어디까지 걷어 주시면 좋냐. 이렇게 보이는 쪽 이 정도까지 힘줄을 걷어 줍니다. 이렇게 한쪽을 끝내신 후에 고기를 반대로 돌립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안심이 다른 것보다 오히려 손질이 좀 많이 가고 굉장히 귀찮아요. 이렇게 다 손질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안심에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 부분들 최대한 다 손질을 해서 붙여서 나갔는데 요즘에는 특수부위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날갯살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정식 부위는 아니지만 안심 날갯살을 한번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납작하게 나오는 칼만 대도 이렇게 떨어져요. 자, 납작한 날갯살과 아까 뒤쪽에서 잠깐 보셨죠? 이렇게 길게 있는 것 예전에는 안심이 비싸다 보니까 안심에 이걸 그냥 다 붙여서 같이 가공이 돼서 안심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요즘에 이걸 따로 떼어냅니다. 왜냐? 특수부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 처음부터 떼내고 하면 손질은 더 쉽습니다. 근데 이제 떼는 곳도 있고 떼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떼어서 특수부위로 안심 날갯살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가 아까 뒤쪽에 떼어내니까 조금 더 손질할 게 나오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손질할 거 같으면 이렇게 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있는 작게 작게 붙어있는 부분 어떻게 종질fillmoi endurance? 약간 Delicias 문즈озд velocity 단독 lawist 이제 유독 집사 Neighboring 왔 examining 공ğı 잊지 를 이렇게 자, 안심쌀 정형입니다. 여기서 좀 더 세세하게 손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만 손질해서 육광에서는 보통들 나가는데 안심쌀 정형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안심쌀 옆에서 뗀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안심 날개쌀이요. 마찬가지 이건 어떻게 판매를 하냐. 요즘 특수부위가 안창쌀이고 진짜 정말 무시무시하게 금액이 비싼데요. 이렇게 약간 느낌은 제비추리 같은 느낌도 나고 하는데 식감은 제비추리랑 전혀 다합니다. 안심 쪽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한 후에 뒤쪽에는 또 힘줄이 있어요. 힘줄도 확실하게 손질을 이제 우리가 이제 특수부위 크기 한 요 정도 손가락 한 손가락 하나 정도 마디 정도 요 좋게 커팅을 하고요. 자, 이 단면적이 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커팅 원래는 이런 식으로 커팅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놓고 길게 넣어서 한번 점입니다. 그럼 약간 느낌은 자, 보시면 갈비살과 같은 느낌인데 어떻죠? 모양도 일정하고 이 결은 살아 있지만 이 부분이 안심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또 안심 날갯살로 많이 상품화합니다. 이렇게 넓은 부린, 약간 약간 두꺼운 부분이고 날갯살인데 좀 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진열을 하냐 손질은 확실히 해 주시고요. 똑같이 하되 자, 고기를 포를 뜨듯이 자, 이 상태에서 포를 뜨듯이 넓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얇은 분의 날갯살은 구이로 특화시킵니다. 그래서 요런 특수부위 분의 요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좀 잘 활용하시면 식당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좋고 요즘같이 특수부위가 비싸거나 딸렸을 때 상품만 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